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렌디피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오늘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어떤 뉴스라든가 할 때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횡재를 세렌디피티라고 그럽니다 또는 우연한 발명이나 발견 또는 생각지 않은 행운 이것을 세렌디피티라 그래요 이제 성공은 행운인가 안은이면 노력인가 이 문제예요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거냐 안 그러면 그 사람 노력 때문에 성공하는 거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예요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재수 없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골병 만들지 성공 못해요 그다음에 운이 왔는데 행운이 왔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고름도 성공 못해요 따라서 행운과 노력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게 세렌디피티입니다 이것은요 과학발전사 항문 발전사에서 지금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항문의 발전 과거 발전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안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누가 뭘 발명했는데 우연히 한 거냐 연구하다 만든 거냐 이런 거예요 경제학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통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서로 안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론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연이냐 그 이론이 나올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는 이게 세렌디피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운인가 노력의 결과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합니다 운이 있어야 되고 그 운을 운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행운을 만나는가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운은 운 자가 무슨 운자예요 움직일 운 자예요 운동 운전할 때 운 자입니다 동양에서 동양 철학에서도 운은 움직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운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한테 이분한테 운이 왔다가 이쪽으로 옮겨 가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게 온 것이 운인지 모르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움직이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란 무엇인가 옛날 아라비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세렌디포라는 왕국의 지아페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기가 똑똑한 왕자가 세 명이 있었어요 이 왕자들은 부왕을 존경을 했고 그 다음에 부왕은 왕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권력 말고 이 왕자들에게 지혜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현자를 스승으로 모셔다가 왕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완료가 됐어요 왕자들은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지아페르 왕이 이제 너희들이 교육을 다 받았으니 왕위를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가서 편히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부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들들이 돌렁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맞아 죽죠? 그때 싹 이렇게 싹 웬 말이십니까? 아직도 기력이 왕성하고 판단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데 왕자들이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지아페르 왕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겉으로는 화를 퍼룩 내면서 부왕의 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새 왕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은 이 부왕이 이 새 왕자가 왕궁에서 현명한 스승에게 학문적 이론적 지혜를 얻었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현실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라고 쫓아낸 거예요 왕이 왕자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죠 그런데 이 새 왕자가 방랑을 하다가 우연히 낙타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의 삼형제가 이 낙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낙타 자국을 보니 이 낙타는 한쪽 눈이 멀었네 이가 하나 빠졌네 한쪽 다리를 절고 있네 이 낙타의 한쪽에는 꿀통이 달려있고 한쪽에는 버터통이 달려있네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타고 있네 이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낙타를 잃어버린 놈이 나타났어 상인이 낙타 못 폈냐고 그러니까 새 왕자가 이러이러 낙타가 아니냐 이 상인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놈들이 그걸 훔쳐가지 않았다면 그 낙타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 딱 맞거든 그게 그래서 이 상인이 새의 놈을 고소를 해가지고 베라모 황제라는 황궁으로 끌려갔어요 황제가 들어보니까 과연 이 놈들이 그 낙타를 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 놈들이 틀림없이 훔쳐간 것 같거든 그래 너희들은 그 낙타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낙타해도 잘 아느냐 그래서 왕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길 양쪽에 풀이 있는데 보다 맛있고 부드러운 풀은 안 뜯어먹고 한쪽에 맛없는 풀을 뜯어먹어 보니까 그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먹은 자국을 보니 뜯긴 자리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봐서 이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발이 네 개인데 발자국 세 개는 분명하게 찍혔는데 한쪽 하나가 질질 끌린 걸 보니 그 다리 마비됐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가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뭐 그럴 듯 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한쪽에 꿀통 한쪽에 버터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달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더위에 꿀과 버터가 녹아 흘려서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꿀을 좋아하는 단 것을 좋아하는 한쪽에는 단 것을 좋아하는 개미가 우울거리고 한쪽은 냄새를 좋아하는 파리가 우울거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꿀통 한쪽에 버터통 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응 그것도 그럴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한 여자가 타고 있다는 걸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고 앉은 자국이 보이는데 거기에 발자국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옆에 젖은 흙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그 젖은 흙의 냄새를 맡아봤더니 성욕이 돋구는 것으로 봐 여자 오줌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발자국 옆에 손바닥 자국이 있는데 이것은 소변을 다 본 여자가 일어나면서 손바닥을 짚은 것으로 보아 몸이 무겁다는 것을 초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신한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흘러벌떡 한 놈이 들어오더니 낙타 한 마리가 사막에서 헤매는 걸 찾았는데 그 낙타라는 것을 알리자 이 황제께서 새 왕자의 현명함에 감탄을 해서 후한상을 내리고 자기 고문 자문으로 삼았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입니다 여기 세렌디피티 나오죠 호레이스 월풀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아라비아에 있는 이야기를 이 내용으로 세렌디피티라는 내용으로 적은 겁니다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이 호레이스 월풀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렌디피라는 스리랑카를 가리키는 국가 이름이 세렌디프입니다 그러니까 세렌디프의 이야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호레이스 만이라고 하는 소설가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현명한 사람들은 작은 어떤 흔적을 보고도 당초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매우 우연이야 매우 우연적으로 낙타 벌고 한쪽 풀을 뜯어먹었는데 이쪽은 안 먹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도 안 해요 그거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었는데 왜 고르게 뜯어먹지 않고 이렇게 그틀쑥날쑥대지 아 이거 이빨 빠졌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작은 어떤 단서를 보고도 거기서 중요한 결과를 찾아낸다 이것을 그래서 이 말을 나는 세렌디피트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우연한 발견 그리고 발명 뜻하지 않은 횡재 뜻하지 않은 횡재 또는 그냥 생각지도 않은 데 찾아온 행운 이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학 발전이라든가 부자들이 부자가 된 동기를 보면요 거의 세렌디피티가 많아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맞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토정비결 보면 맨날 그런 말 나오죠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리라 그런 것들이어야지 그런데 그거 다 맞아요 규인이라고 생각하면 규인이거든요 또 여름에는 뭐였어요?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여름에 물가에 가서 좋은 놈이 누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수영도 못하는데 거의 다 맞아요 그게 호레이스 월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쓴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발견이나 발명 진짜 우연이에요 우연히 우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발견하려고 의도를 안 했어 의도를 안 했는데 그게 나타났어 뜻밖의 횡재 지나가다 누가 슬로트 머신에 가서 한번 당겨보자고 당겼는데 와장창 떨어졌단 말이야 뜻밖의 횡재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행운 하이 어떤 놈이 오늘 바빠 죽겠는데 여기 대전 가자고 해서 지금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뜻밖의 행운 그런데 세렌디피티의 특징은요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로트 머신에 가서 당겨가지고 돈 나오니까 거기다 폐가 망신한 돈 많지요 계속 나올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 안 나오네 세렌디피티는 한번 끝이단 말이야 그것을 행운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세렌디피티로 과학사에 분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콜롬버스 신도력 발견 콜롬버스가 지금 신도력 발견하고 싶어 발견했어요 어디 간 겁니까? 인도 찾으러 간 거예요 인도 그래서 북아메리카 오른쪽 바다가 서인도 제도예요 그게 무슨 인도예요 콜롬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에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발명도 마찬가지 우연히 난 거고 지금 우리가 쓰는 렌트겐의 엑스선, 제너의 종두 전부 우연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 가끔 시골에 있었죠 그게 천연두거든요 그건 확률적으로 무지 무지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걸려 살아남았다니 그런데 제너가 그걸 만든 건 자기 아버지가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목장에서 젖자는 하녀들은 이걸 안 걸려 이상하다 이거야 천연두를 안 걸려 그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소도 천연두가 있답니다 소 천연두가 있는데 사람하고 갔대요 갔는데 소 천연두는 굉장히 약하대 그런데 그걸 걸렸던 사람은 사람의 천연두에 안 걸려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는 면역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안 걸리지 그래가지고 천연두에 걸린 소의 고름 딱지 있죠 그걸 자기 조카에게 상처해 줬더니 그놈이 천연두에 안 걸려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장을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하는데 젖자는 하녀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단서죠 이것이 인류를 살린 거예요 지금 자 그 외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부 다 세렌디피티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지 저걸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미데스의 유레카 유레카 알았다 그 말이 알았다 아이고 알아냈네 이리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스 시대인데 그리스 시대에는 아폴로니니 제우스니 또는 미네르바니 이런 신을 모시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히에로 왕이 히에로 이세 왕이 금덩어리를 주면서 금세공사에게 그 신전에 가다 바칠 것이니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세공사가 왕관을 만들어서 이 구강 히에로 이세에게 바쳤어요 바쳤는데 이세가 구강이 이런 자식이 내가 준 금을 다 썼는지 안 그러면 금을 뒷구멍으로 꼽을 치고 여기다가 무슨 불순물을 집어넣는지 예를 들면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무슨 화학이 발전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르키미데스한테 이게 내가 쓴 금을 다 썼는지 안 그러면 은이나 주석을 집어넣는지 분석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르키미데스는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니까 또 물리학자란 말이에요 아르키미데스는 알 수가 있나요 금은 번쩍번쩍하게 금관인데 이걸 구강이 또 무게는 달아보니까 구강이 준 금덩어리 무과가 똑같아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러분들이 세공사라면 금 1kg 중에 500g 빼냈으면 500g 다른 거 집어넣었겠죠 그래야 무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아르키미데스가 목욕탕에 가서 알아낸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신의 대중탕이 많죠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몸 동아리 부피 만큼 물이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넘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다시 말하면 물에 부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자기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져요 이걸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 그러니까 이걸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이 무게가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러면 모든 물체는 무게는 같지만 부피가 달라요 이건 쇳덩어리니까 부피가 작고 1kg으로 합시다 그러면 나무 같으면 부피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더 커져요 커지면 그걸 집어넣으면 나무가 훨씬 가벼워져요 물에서는 이게 아르키미데스 원리인데 아르키미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그걸 보고 유래카로 외친 겁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오시고 나발이고 그냥 집까지 뛰어갔대요 지금 바쁘거든 그 실험을 재봐야 되거든 그게 유래카예요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우연히 목욕탕에 갔다가 금관이 진짜 금인지 금이 아닌지를 여기 불순물이 섞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낸느냐 이게 왕이 준 금이에요 이건 지금 금세공사가 만든 왕관이에요 금세공사는 임금이 준 금의 무게만큼 똑같이 이 무게를 만들었으니까 공기 중에 달면 양쪽이 평양을 이루어요 무게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순금하고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비중이 다르니까 부피가 달라요 부피가 다르니까 이걸 물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났느냐 이것이 삐딱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금이 더 무겁고 이게 가벼워 그 말은 금관 속에 은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은이 금보다 부피가 커요 같은 무게면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을 밀어내니까 이쪽이 삐딱하게 되니까 하하 이 놈 잡았다 이제 잡았다 너 은서 컸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르키미데이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미데이스의 원리는 아르키미데이스가 무슨 실험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요 목욕하다 찾아낸 거예요 목욕하다가 목욕하다가 물통이 들어가 봐야 몸이 가볍죠 어 가벼워지네 보통 우리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아르키미데이스는 물을 밀어내는데 왜 내가 가벼워지지 이렇게 자 이제 알렉산더 프레이밍의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은요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페니실린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이 37살이었습니다 세균에 걸렸다면 다 죽어 이게 항생제거든요 다 죽어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요 총맞아 죽은 군인보다 세균 때문에 죽은 군인이 더 많아요 참호전을 하는데 그냥 계속 비는 오지 옷은 못 갈아입지 상처는 나지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다 죽어 그런데 왜 죽는지를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팔스테리가 세균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세균을 죽이는 물질 이게 무슨 물질 항생물질 항생 이걸 만들 수가 없어 이걸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프레이밍이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느냐 아주 우연하게 거의 100만 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벼락을 세 번 맞아 죽을 확률로 찾아냈어요 벼락을 세 번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벼락 두 번 맞아도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벼락을 한 번 맞을 확률도 무지무지 낮은데 벼락을 두 번 맞고 안 죽을 확률은 더 낮겠죠 그런데 프레이밍의 페니실린 발견이 그거라니까요 프레이밍은 영국의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사람이 좀 덜렁대는 청소를 좀 안 하는 습관이 있었던가 봐 정리정돈을 잘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남편 정리정돈 안 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저도 구박 무작위 듣는데 내가 편리할 때 놔두거든요 그런데 마누라가 잘 놔뒀다면 못 찾아 어디가 어디다 그걸 놔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지르지 거기 방 가운데 그냥 놔둬라 이거야 그래야 보여야 내가 그걸 찾지 어디다가 서랍에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서랍을 찾아도 없어 이게 어디야 넣는지 나중에 나이 드니까 우리 마누라도 잊어버려 그걸 어디다 분명히 넣는데 넣는데 어디다 넣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 프레이밍의 연구실은 항상 지저분했답니다 정리동전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학자들이 이런 동그란 접시에서 세균 이렇게 백금 백금 이거거든요 공기 중에 세균이 수만 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방이 프레밍입니다 지금 프레밍 경위에요 써 칭호를 받았어요 기사 자균을 받았습니다 이런 접시 보셨잖아요 여기다가 세균을 해가지고 백금으로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배양하고자 하는 세균 말고 공기 중에 엉뚱한 놈의 세균이 거기 떨어져서 자라고 있으니까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그런데 프레밍 교수는 여름에 휴가 가면서 뚜껑을 안 덮고 그냥 가버렸어 좀 덜렁다는 성격이죠 어떻게 과학자가 그걸 덮어놔다는 걸 상식인데 그냥 안 덮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 접시인데 이게 지금 이 세균이요 프레밍 교수가 지금 배양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 있죠 인플루엔자 세균이에요 인플루엔자 세균을 기르고 있는데 배양해서 지금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곰팡이 한 놈이 날아왔어 뚜껑을 안 다 풀었으니까 곰팡이 놈이 날아왔지 그런데 통상 교수들은 학자들은 저런 식으로 엉뚱한 세균이 날아붙어 있으면 99.9% 내버린답니다 허이채수 더 어렵게 없네 그런데 프레밍 교수는 아 이거 봐라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다 죽었어 지금 이걸 찾고 있었거든 어떻게 세균을 죽일까 이걸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다 죽었어 이게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푸른 곰팡이입니다 이거예요 크게 사진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길러가지고 일주일쯤 길러가지고 그래서 이 곰팡이 이름이 페니실리움 노타툼 페니실리움 이라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아 이놈이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만들어낸 물질 이름을 페니실린 이렇게 붙인 거예요 페니실린이라는 곰팡이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약품 이름의 린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페니실린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데 이놈을 일주일간 길러가지고 여기서 나온 물질 페니실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800배로 희석해가지고 세균에 뿌리니까 그 세균이 죽어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희석을 해도 세균이 죽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발견한 거예요 이걸 논문으로 낸 거예요 논문으로 냈는데 이걸 인간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에다가 곰팡이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정제를 해야 돼요 페니실린을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여각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니까 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이상해서 무슨 가공하려고 손만 대면 변해버리는데 물질이 그럼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어렵기 때문에 플래밍 교수는 이걸 포기하려고 생각했어요 페니실린 연구를 중단해야 되겠다 이게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집어내야 되는데 인간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가공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는데 회상 같은 두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워드 플로리 교수와 언스드 체인입니다 이 두 분이 1939년, 1938년에 페니실린 정제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세렌디피티인데요 1939년 9월 1일 뭐가 발생합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상처 때문에 전쟁하면 외상을 많이 입죠 그래서 1943년 군인들에게 주사하는데 이걸 투여하는데 아주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1944년부터 민간에도 이게 사용이 되면서 그 당시 37세밖에 안 된 인간 수명을 팍 올려버린 거예요 세계는 죽지 않아 이제 그래서 이 세 분이 1945년에 노벨의학상을 받습니다 이 분이에요 하워드 플로리, 언스드 보리스 체인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플레밍 교수의 페니실린 발견은 그대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페니실린을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플레밍 교수는 이거 전에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라이소자임 아시죠? 그것도 항생물질이에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실험을 받다가 제수 대가리에서 콧물이 떨어져서 콧물 속에서 발견했거든 보니까 콧물이 떨어졌는데 균이 죽어 여기에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이 상처를 하면 이렇게 가지고 발라주죠 침 속에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 그게 낫는 거예요 눈물 속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 몸 속에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발견은 플레밍 교수가 했지만은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 뒤에 두 교수예요 어떻습니까? 끈질긴 노력이었어요 1928년에 발견을 했는데 사용된 건 1944년이였어요 그동안 끈질긴 연구와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항생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프레밍의 세렌디피티는 과학사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헨리 대일경 이 양반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이 바로 프레밍 교수의 세렌디피티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도 넘는다 이 현상이 나타나기는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재현되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연구해서 결국 세 분의 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이게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담가야 우연히 그냥 우연히 그래서 파스테르는 다 아시죠? 파스테르 우유 세균학자입니다 이 양반도 정말 인류에 엄청난 공허를 했죠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진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연히 행운이 닥쳐오는데 만약에 프레밍 교수가 재수없다고 그걸 버렸으면 노벨상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류는 지금도 평균 수명이 40세를 못 넘을지도 몰라요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세균을 죽일까?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자 이제 3M의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전부 써보셨죠? 지금 하루에도 지금 방에 가면 몇 개씩 붙어 있을 거예요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수첩에다 붙여놓고 이것도 세렌디피티의 전형입니다 3M이라는 회사는요 지금 1902년에 만든 회사니까 지금 110년이 된 회사인데 110년 된 회사로서 망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세렌디피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원래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돼요 다망해 그 이상 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110년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도 세계 초인류 다국적 기업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거예요 3M이 지금 종업원만 조사해 보니까 8만 4천 명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5만 5천 가지더라고요 정말 5만 가지 5만 가지 다 만들어요 아주 5만 가지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5만 5천 가지를 만들어 팔고 있으니 평소에 쓰고 있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포스트잇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포스트잇은요 여기 3M의 로고거든요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패해가지고 우연히 만든 거예요 스펜서 실버 박사가 1968년에 그냥 화학자인데 3M이 많이 만드는 게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그래서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3M에서 스펜서 박사가 초강력 접착제를 연구하는데 그 밑에 조수놈이 A라는 풀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B라는 풀을 집어넣어가지고 초강력은 커녕 붙었다가 뛰면 그냥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풀을 잘못 집어넣었어 그게 세렌디피티예요 그 현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그 자식은 욕 바가지로도 먹겠죠 이걸 넣으라는데 이걸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스펜서 박사는 아 이것도 어디다 쓸 데가 있겠지 하고 사내 세미나에서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놈의 접착제가 붙이면 붙는데 떼면 또 떨어진다 이거야 떼어지는데 자국이 하나도 안 남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접착제 분자 구조하고 종이 분자 구조하고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접착제를 발라도 종이 속으로 이 놈의 분자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겉에만 슬쩍 묻어있다가 그냥 뛰면 떨어져 버려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형편없는 실패작을 만들어 놓고 스펜서 박사는 왔다 쓸 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인물이야 아서프라이라고도 하고 아트프라이라고도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교회 성가대원이야 일요일 날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찬송가 몇 곡을 불러야 되니까 여기다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쏟아져버려 이게 쏟아져버려 그래서 안 빠지는 책갈피가 없을까 그러다가 5년 전에 스펜서 박사가 만든 스펜서 실버 박사가 만든 그 접착제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도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고 떼면 자국도 없고 아 여기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5년 전에 만든 건데 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두 박사가 만나서 두 연구원이 만나서 그걸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걸 난색을 펴요 왜냐하면 포스트잇에 보면 여기에 끝머리가 풀칠이 되어 있죠 풀칠이 되어 있어서 붙이면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풀 두께만큼 풀 두께만큼 그 엷은 종이의 두께를 갈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풀을 발라도 종이 두께가 변하지를 않아 그 정밀 초정밀 기술이에요 종이를 깎아가지고 그 엷은 종이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풀을 깎은 종이만큼만 칠해야 돼 그래야 종이 두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그 정밀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런데 두 연구원 두 박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원래 책갈피로 생각을 했는데 책갈피 말고 정보 전달 수단으로 유용하다 이렇게 된 거야 상사한테 보고할 때 여기에 보고서가 작성돼 있으면 거기에 다시 적을 게 있으면 거기다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떼면 되니까 그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1981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판이 되기 시작하고 3M을 먹여살리고 있어요 순전히 우연이에요 순전히 우연인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않고 아 이것도 없다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M의 기업문화가 그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3M에서는 부하가 내는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를 절대로 묵살하지 말라야 상사는 상사가 그 아이디어를 묵살하려면은 그 아이디어보다 그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아이디어를 왜 반박했는지를 더 많이 연구해서 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사장이 하는 일은 맨날 연구원한테 돌아다니면서 실패해도 좋으냐 하면 해봐라 실패해도 좋으냐 하면 해봐라 그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연구하는지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네 능력에 맞도록 프로젝트를 해서 네가 연구해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라 그런데 인사고과는 어떻게 하느냐 실패했거나 성공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한 놈은 쫓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놈이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거야 지금 이거야 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고쳐라 그 다음에 신제품 아이디어를 절대로 함부로 없애지 말아요 근무하는 시간의 15%는 네 맘대로 써라 그런 말이에요 바로 포스트잇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15% 8시간 근무한 다음에 한 70분 되죠 70분 시간에 바로 스펜서 실버 박사와 아트프라이가 만나서 이걸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를 둘이 연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세렌디피티인데요 스펜서 실버 박사 이 세렌디피티 다시 말하면 햇빛 풀을 엉뚱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괴상망치간 접착제가 나온 것 이게 우연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펜서 박사가 그걸 발표한 것 그 다음에 아트프라이가 성경책의 책갈피가 안 흘러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문화가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생존을 했고 지금도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놈인데 이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벌거벗고 있고 여기에 그렇죠 이 놈이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기회가 가면 알아볼 수 있도록 벌거벗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지금부터 이천몇백 년 전에 조각입니다 그때도 기회는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머리는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앞에 오면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가 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놓치면 못 잡도록 뒤가 대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대머리죠 앞에 머리는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앞에 가면 그 놈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잡아라 이거예요 놓치면 못 잡는다 뒤가 대머리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등에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오메 기회네 그러고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한 번 놓치면 못 잡는다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네가 잡은 찬스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저울로 달아보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기회라면 칼같이 결단하라고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기 어렵다 왜 세렌디피티 이것은 재현되지 않는다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치면 잡으려고 쫓아가도 그 놈은 멀리 가버리고 없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온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쓸만한 무게가 되는 건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고 칼같이 결단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세렌디피티 자 1만 시간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니얼 레비틴이라고 하는 교수가 천천히 찾아낸 겁니다 이 양반이 음악 인간이 음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독일의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에 다섯 살에 들어간 영재들을 스무 살 때까지 연습을 몇 시간을 했는가를 정말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칭송을 받는 애들은 1만 시간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잘하네 그건 8천 시간을 했더라는 거예요 15년간 1만 시간 연습한 사람과 8천 시간 연습한 사람 2천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만 시간을 한 사람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8천 시간을 넘으면 뭐 잘하는 편이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1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대니얼 레비틴 교수가 축구 선수 체스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 그 다음에 스케이팅 선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둑놈까지 다 조사했어요 조사해 봤더니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고 스탑프레이 같은 놈 한 놈도 없더라 심지어는 도둑놈도 1만 시간 이상 도둑질 연습을 해야 그 놈이 세계적인 도둑놈이 된다는 걸 찾아냈어요 레비틴 교수의 글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외는 없느냐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예외는 사례로서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1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아이큐가 얼마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능력이 얼마냐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임계량과 같습니다 임계량은 어떤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양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그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물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차면 어떤 순간 임계량에 도달하면 한 방울만 들어갔다고 넘어요 그러면 그 한 방울이 임계량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컵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 앞에 부었던 물이 헛거냐 헛거가 아니네요 그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 방울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어갑니다 인간의 노력이 어떤 임계량 이상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거기까지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일정 밥을 한 숟갈 두 숟갈 먹으면 나중에 딱 배가 아이고 배부르냐는 순간이 와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한 숟갈 먹었더니 배부르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숟갈 먹었을 때 배가 부른데 그 앞에 먹으면 헛거냐 아니 말이에요 헛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마지막 한 개가 한 숟갈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임계량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성공은요 반드시 세렌디피티와 노력의 결합입니다 운이 없어도 안 되고 노력을 안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은 새를 위해 벌레를 만들었지만 그 벌레를 둥지에 넣어주지는 않는다 그건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카이로스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안 잡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지가 잡아야지 왜 누가 그걸 둥지에다가 벌레를 넣어줍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머리 공부 마음껏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 마음껏 결의와 결심 강한 결심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렌디피티 덩어리에요 이 애트미 사업은요 세렌디피티 우연히 내가 계산을 보니까 천만보다 1도 넘어 이 기업이 생긴 게 하필이면 장인순 박사라는 방문이 원자량 지원군 원장으로 갔어 그 양반이 해모힘과 화장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 그 과학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양반이 근데 그걸 만들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것도 통과시켜줬어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원자량 지원군에서 기술을 투자하겠다 누가 돈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콜마라는 데가 나타나서 우리가 돈 되겠다고 나타났어요 돈 되겠다고 근데 화장품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걸 또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박안길이라는 사람은 뉴스를 또 안 보는 사람이야 근데 하필 목욕하고 나와도 그 뉴스를 봤어 근데 거기에 아는 분이 나왔어 장인순 박사님 아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미친놈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 화장품 뉴스를 봤느냐 화장품 회사 사장 대리를 한 적이 있어 부천에서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 근데 화장품 얘기가 나오니까 보다가 500배 그러니까 미친놈들 그러다가 장인순 박사가 나오니까 오 참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치고는 무지 무지 우연이야 우연의 우연이에요 이게 도미노인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렌디피티만으로 성공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많은 피나는 노력 피나는 노력을 해서 원칙주의 그 다음에 절대 가격 절대 풍질 모든 걸 도덕적 윤리적 경영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졸도할 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이게 됐어요 세렌디피티가 없어도 안 되고 후속적인 노력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is everything 그랬거든요 즉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긍정적인 태도 확신을 갖는 태도는 마음가짐을 태도 애티튜드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지더라 이게 폴 마이어의 자기가 왜 성공했는가를 연구한 결론입니다 핵심은 애티튜드 is everything 당신의 마음, 마음가짐, 태도가 어떤지 그것이 성공을 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다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